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 수학 강의의 우수현입니다. 지금 풀어볼 문제는요. 2013학년도 9월 모평 나형 6번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자, 문제가 간단하게 생겼어요. 근데 은근히 안 풀려 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한번 우리 접근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으로는 루트2의 세제곱근의 4의 전체의 세제곱보다 큰 자연수 중 가장 작은 값을 찾으래요.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얘가 무슨 값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1점 몇이라든지 4점 몇이라든지 이런 값을 알아야 풀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복잡하게 생겼잖아. 그럼 우리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건 뭐예요? 일단 얘부터 뭐 하자고. 간단하게 바꿔놓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고요. 첫 번째로요.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문제에서 알려준 이 복잡해 보이는 애를 조금 간단하게 바꿔놓고 합시다. 자, 문제에서 루트2의 세제곱근 4의 전체의 세제곱을 던져줬고요. 얘를 한번 바꿔봅시다. 안에서부터 천천히 가시면 돼요. 루트2 곱하기. 자, 4는 2의 뭐야? 2의 제곱이죠. 앞에 세제곱근이 붙어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겠어? 2의 3분의 2승.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다시 한번 깔끔하게 하니까 루트2의 1승이잖아. 1승이랑 3분의 2니까 얘는 얼마가 되겠어? 2의 3분의 5승의 세제곱. 이런 식이 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루트가 있죠. 루트 앞에 사실 2가 생략되어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깔끔하게 만들면 2의 6분의 5승의 3승.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럼 마지막 지수법칙 때리니까요. 얘는 어떻게 되냐? 2의 2분의 5승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첫 번째 단계로 문제에서 원하는 애. 그 값을요. 수를요. 조금 편한 모양으로 바꿔봤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가야 될 건 아, 결국 우리한테 궁금하다고 한 거는 뭐였냐면 우리가 구한 2의 2분의 5승보다 큰 자연수의 값을 물어봤잖아. 그러니까 그 자연수를 이렇게 잡자고 앤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겠죠. 우리 단 애는 뭐가 되는 거야? 단 애는 자연수라는 거 소수량에 써주면 너무 좋죠. 오케이? 그럼 얘네 두 개를 비교해야 되는데 비교하기 너무 힘들어. 누구 때문에? 2분의 라는 애 때문에. 그럼 얘네들은 무조건 지금 0보다 큰 애들이잖아요. 그럼 양쪽을 똑같은 애들을 거듭 제곱을 해준다고 해서 대소관계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겠죠. 음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 얘네 두 개를요. 똑같이 제곱을 시켜주자고요. 제곱해도 부동방에 안 바뀔 거니까. 그리고 똑같이 제곱을 때리니까 얘 어떻게 해야 되고? 2의 5승이 되고요. 짠짠. n 제곱이 되겠네요. 문제 끝났네요. 2의 5승은 32잖아. 이런 식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n은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중 얘를 만족하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고 돼 있고요. 제곱해서 32보다 큰 건 언제 처음 나와요? 4의 제곱은 16, 5의 제곱은 25, 6의 제곱은 36이 되겠네요. 따라서 이 n은요. 6보다 큰, 크거나 같은, 크거나 같은 자연수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럼 문제에서 원하는 건 뭐였고요? 가장 작은 자연수를 찾으라고 돼 있고요. 따라서 문제에서 원하는 결과는 6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진도를 나가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 첫 번째 단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갔을 거야. 2의 2분의 5승 뭐가 어렵냐고. 여기까지 공부 다 했는데. 자 그럼 두 번째 단계에서 뭔가 아 근데 2의 2분의 5승보다 큰 자연수 모르겠는데 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는 생각을 해보셨어야 되는 거죠. 솔직히 선생님이니까 이렇게 멋있게 부등식도 막 나타내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봤을 때 그냥 직관적으로 2분의 2 있으니까 제곱하고 싶어야 되는 거죠. 2분의 2 있으니까 제곱을 해서 2의 5승 32 6 이런 식으로 푸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정답은 얼마예요? 6이 되는 거 파악할 수 있겠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